절대 연도 때문에 여러분 피해 볼 거 없을 겁니다. 아마 근현대사 꽉 잡을 거예요.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? 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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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오 빠 로 빠 로 광예원 그 다음 띠띠띠띠띠띠 이거 전신이죠. 이거 85년 띠띠띠 구해주세요. 빨리요. 네 알겠습니다. 빨리 가겠습니다. 병원에서 빠 로 빠 로 빠 로 빠 로 그리고 86년에 유경공원 6이니까 유경공원 그 다음 전등 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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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팔찌 팔찌 89년에 이제 반공령까지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을미 시리즈 사계의 사계의 을미 사변 명성어 죽고 을미 개혁 그 다음 을미 의병 그리고 이제 96년에 하바의 와이프 죽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어떡해 와이프 죽었어 어떡해 어떡해 아아악 아간파천 이광수가 민족개조론 발표하고요 그 다음 이상재 등에서 밀립대 기성준비회가 발족됩니다. 그리고 창립하는 건 23년입니다. 그 다음 의열단이 조선현명 이건 이건 암기해야 돼 23년 이거 신채우 선생님 뭐 쓰냐 조선현명선을 발표해요. 그 다음 국민대표회의도 여러분이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창조파 개조파가 싸우죠 다 떠나고 혼자 남아요 누구 현상 유지파 혼자 남습니다. 김상욱이 종로경찰서 폭탄투청 하죠 여기 꼬꼬문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 꼬리에 꼬리 일부는 그거 있죠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상파에 나오면 여러분 꼬문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23년 무조건 봐야겠네. 조선물산 장려회 서울에서 그리고 어린이 잡지 형평사 아 이 형평사 잘 나오죠. 23년 너무 중요해. 어린아 행사 열렸고요. 관동 대진 암태도 암태도 무조건 그냥 다 암기해주는 게 좋아 23년 너무 중요해. 의열단 투기 뭐 있다 신채우 선생님 글 쓴 거 그 다음 김상욱 2개 국내에 있었던 거 뭐냐 물산 장려회 형평사 암태도 3개 그리고 임성부 하나 임성부 하나가 뭐죠 여러분 국민대표회의 만드네요. 임성부 하나 의열단 2개 국내에 있었던 거 3개 이렇게 해가지고 23년 거 1 2 3로 보시면 되겠네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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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63 평화 통일 선언하고요. 긴급 조치합니다. 1호 그 다음 이것도 잘 나옵니다. 이거 암기해야 돼. 3.19국 선언 76년입니다. 76년. 이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. 무조건 기억하세요. 10월 유신 72년 그 다음 3.19국 선언 76년 그리고 77년 너무 중요하죠. 김종우 탄생 1인 제주도 서귀포에서 아 태어난 시까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. 태어난 시까지 알려주면 여러분 사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사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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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우 탄생 1년 전에 도끼 망한 사건 그쵸. 도끼 선생님이 태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한 거야. 김종우가 77년 도끼처럼 생겼잖아요. 도끼로 찍어버릴 것 같네. 도끼처럼 생겼잖아. 얏 얏 도끼처럼 생겼잖아요. 1년 전에 뭐가? 도끼 망행 사건. 그 다음 3.19국 선언이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출 100억 달러도 종우 탄생 때예요. 79년은요. YH 무역 사건 터지고요. 부마항쟁 터지고 10월 26일 날 박정희 암살 당하자. 그리고 12.12 군사 구태타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유신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.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79년 정말 잘 나와 이 순서 흐름 영화도 많이 됐잖아. 그때 그 사람 남산의 부장들 뭐 여기 엄청나 엄청 나오는 파트죠.